게임 시간은 20초. 말토스를 할 때는 아하를 반드시 외쳐주시고요. DJ와 슈키라 청취자가 그날의 주제를 듣고 아하를 외치며 툭툭 말을 주고받는 말토스 게임!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는 23살 김재현입니다. 목소리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어? 23살 친구네요? 네, 친구예요. 네, 친구는 뭐래봐요. 친구죠. 그냥 동갑이에요, 동갑. 동갑내기 친구죠. 친구는 아니고요. 저는 이런 목소리가 좋아요. 그냥 동갑내기. 네, 그러세요. 네, 재현씨. 네. 대학을 지금 휴학한 상태고 아르바이트 중이라면서요. 네네. 어떤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아, 제가 병원에서 의대 교수님들 비서로 아르바이트하고 있거든요. 아, 비서? 네. 이야, 재현씨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음,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요즘 아을이 가서 왜 좋아해요? 아예? 남자친구 왜 좋아해요? 아, 없다고 하길래. 네, 그렇게 알았어요. 외롭다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미팅이나 소개팅 계획은 없어요? 아, 저도 안 그래도 요새 날씨 때문에 되게 외로워서 친구들한테 소개팅 좀 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그러면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상형이요? 저는 웃는 얼굴이 되게 이쁘고요. 네. 유재석 씨처럼 이렇게 재치있는 분, 자상하신 분. 자, 지금 말이죠? 네. 최신순님! 아, 뭐예요? 목소리는 제 이상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만 계속 들으시고요. 네. 매일 이 말톤스 게임 이 코너가 끝나면 그날의 주제로 친구랑 게임 연습을 했다면서요? 네네. 정말로요? 되게 열심히 연습했어요. 승률은 어땠나요? 아, 절반이네요. 절반이요? 오늘 게임은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특은혁 누구와 대결하고 싶으세요? 저는 동갑내기 은혁 씨. 은혁 씨 좋아하세요? 아, 저 이특 씨 더 좋아해요. 잠시만요. 게임 거부해도 돼요? 재현아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언제 볼까? 아, 죄송해요. 자, 그럼 재현 씨가 20초를 버티면 이기시고요. 네. 은혁 씨가 먼저 틀려도 이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아시아의 국가이름 대기 아, 오늘의 주제는 아시아의 국가이름 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를 많이 돌아다니는 은혁 씨가 좀 유리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은혁 씨부터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아하! 이거 꼭 외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종이에 빨리 적으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식해 주세요. 한국! 아하! 일본! 아하! 잠시만요. 저도 한 번은 봐줘야죠. 왜요? 왜요? 아하! beaten 제 נyg자 감사합니다.